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. 영신다육 채널 보시고 구매하신 분들은 3만원 이상 사시면 친환경 미생물 영양제를 섭취해서 드립니다. 봄 됐으니까 저면관수 겨울 내내 영양분이 없이 자라다가 봄 되면 우리 영신다육 미생물 영양제 타서 저면관수 한번 해놓으면요 짱짱해지고 물도 이쁘게 든 미생물 영양제 참 좋습니다. 자 오늘도 화분 올라갑니다. 자 240분부터 가겠습니다. 가로가 11, 높이가 11.3 8천원짜리 7천원에 갑니다. 자 정사각형 화분이에요. 자 나란히 나란히 진열하기 좋은 화분입니다. 색깔은 요런식으로 되어있어요. 무겁지도 않고 아주 잘 만들어진 화분입니다. 자 240번 8천원짜리 7천원에 가겠습니다. 자 241번 가로가 14.5 높이가 12, 8천원짜리 7천원에 갑니다. 자 요거는 많이 본 화분인데요. 자 요렇게 색깔은 노란톤 나는거 있고 빨간톤 나는거 있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. 자 241번 가로가 14.5 높이가 12, 8천원짜리 7천원에 세일하겠습니다. 어 242번 가로가 16 높이가 11, 12,000원짜리 10,000원에 세일합니다. 자 얘는 엄청 크고 단단합니다. 자 물빠짐 좋구요. 물마름이 좋습니다. 물빠짐 좋은게 아니라 물마름 좋습니다. 색깔은 요렇게 있습니다. 저렇게 네 자 242번 사이즈가 엄청 커요. 어 창들 중품용도 심을 정도로 됩니다. 16센치나 돼서 자 가성비 좋은 화분 자 12,000원짜리 10,000원에 세일하겠습니다. 자 243번 가로가 9 높이가 9.5 3,000원짜리입니다. 자 고등 모양으로 생겼구요. 까베기 모양 음 요렇게 색깔은 이렇게 있습니다. 옆에 거하고 같은 회사 겁니다. 244번 3,000원에 가겠습니다. 244번 가로가 10 높이가 8.5 네 8천원짜리 6,000원에 갑니다. 얘는 어 국내 수제화분입니다. 수제화분인데 엄청 지금 8천원 처음에는 만원씩 팔았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싸게 네 세일합니다. 색깔은 흰색 톤 나는거 있고 하늘색 연하늘색 네 어 그 다음에 조금 빨간 톤 나는거 있습니다. 244번 자 8천원짜리 6,000원에 세일하겠습니다. 자 245번은 어 보라색하고 빨간색 있었는데 빨간색은 마감됐구요. 보라색만 남았네요. 신발이 자 가로가 7 세로가 5.5 높이가 6 한 쌍에 만원짜리 한 쌍에 7,000원에 가겠습니다. 자 한 쌍에 만원짜리 7,000원 갑니다. 신발입니다. 네 245번 246번은 유모차입니다. 가로가 8.5 세로가 5.5 높이가 6 자 한 쌍에 만원짜리 요것도 7,000원에 갑니다. 자 보라색 한 쌍이 유모차인데 요렇게 생겼어요. 자 빨간색 네 요렇게 자 한 쌍씩 드립니다. 한 쌍에 자 분홍색 있고 보라색 있고 빨간색 있고 노란색 있습니다. 자 246번 만원짜리 7,000원에 드리겠습니다. 한 쌍에 자 247번 가로가 8 높이가 7 3,000원짜리 4개 만원에 드리겠습니다. 색깔은 네 이렇게 흰색 이색톤 나는 거 있고 여색도 있고 연두색 나는 거 있고 파란색 나는 거 있고 빨간색이 있습니다. 자 247번 자 3,000원짜리 4개 만원에 세일하겠습니다. 248번 가로가 9 높이가 12.5 4,000원짜리 3,000원에 갑니다. 3개 남았네 3개 남았어요. 3개 남았어요. 자 흰색 연두색 노란색 3개 남았네 자 248번 한 개 3,000원씩입니다. 249번 가로가 15.5 높이가 12.5 만원짜리 8,000원에 가겠습니다. 자 꼬부리 화분 네 까베기 모양으로 까졌고요. 멋진 화분이죠. 색깔은 2톤 나는 거 2톤 나는 거 네 이렇게 얘들은 물마름이 좋은 화분이에요. 자 만원짜리 8,000원에 가겠습니다. 249번이었습니다. 250번 가로가 11 높이가 9 5,000원짜리 4,000원에 갑니다. 자 얘는 이 모양은 한 개가 있네. 다 이 모양인데 자 이 모양입니다. 이렇게 자 크기는 가로가 11 높이가 9 5,000원짜리 4,000원에 갑니다. 전부 다 국내분입니다. 저 신발만 유모차만 수입이고 오늘은 전부 다 국내분인 것 같습니다. 자 251번 가로가 9 높이가 12 8,000원입니다. 얘는 수제화분이에요. 수제화분 멋진 수제화분 네 자 8,000원이면 네 저렴한 거 좀 농분이에요. 자 흰색 두 개 네 파란색 파란색만 남았네 251번 8,000원입니다. 252번 가로가 14 높이가 16 25,000원짜리 20,000원에 갑니다. 얘는 25,000원짜리인데 수제화분이에요. 네 아주 잘 여기가 하나 이 색깔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무늬가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. 수제화분이다가 무늬가 조금씩 달라요.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고 자 이렇게 생긴 분 자 252번 자 25,000원짜리 20,000원에 세일하겠습니다. 253번 가로가 11 높이가 11.5 4,000원짜리 3,000원에 가겠습니다. 좀 농분이고요. 네 이거 하나의 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. 자 4,000원짜리 3,000원에 세일합니다. 254번 네 가로가 21 높이가 18 5,000원짜리 4,000원에 세일합니다. 얘가 호랑이 그림인데요. 네 호랑이 그림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 모양도 있고 네 화가가 그렸다는 그림입니다. 자 호랑이 그림에 엄청 으 네 자 꽃무늬도 있어요. 호랑이 호랑이 그림에 자 네 254번 가로가 21 높이가 18 초창기 5,000원에 엄청 많이 팔았던 화분인데 많이 팔려서 또 돌았어요. 그래가지고 재고가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. 254번 55,000원짜리 4,000원에 판매합니다. 갖다가 심어서 하면 호랑이도 있고 덮어일 겁니다. 자 255번 가로가 15.5 높이가 16 18,000원짜리 14,000원에 세일합니다. 얘는 조금 농분이에요. 이렇게 네 다리도 길고 요렇게 네 넓고 자 색깔은 네 쭉째 흰색 분홍색 황토색 이렇게 있습니다. 255번 18,000원짜리 14,000원에 세일합니다. 그럼 세일을 안한게 없어서 자 256번 가로가 20 높이가 18 35,000원짜리 30,000원으로 갑니다. 얘도 숙제화분입니다. 자 요렇게 무늬가 하나 있는 거 있고 두 개 있는 거 있고 꽃무늬가 요렇게 네 네 오 그래도 자 색깔은 요렇게 밑에 그린 색깔이 있고 흰색이 있고 네 흰색이 많네 자 256번 35,000원짜리 30,000원에 가겠습니다. 257번 가로가 7.5 높이가 13,000원짜리 4개 만원에 가겠습니다. 자 요렇게 못난이 화분같이 생긴 것도 있고 깔끔한 떨어진 것도 있고 색깔이 어 이게 입 있는 데가 조금씩 달라요 7.5cm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. 크고 좋고 합니다. 입 있는 데가 만들기가 그렇게 물려 돌려 만든 거 같은데 네 자 4개 만원에 가겠습니다. 258번은 한 개 남았습니다. 258번은 가로가 22 높이가 17.5 5만원짜리 4만원에 갑니다. 얘도 수제 화분이고요. 엄청 이거 4만원 그냥 가져가는 가격 너무 너무 이쁜 화분이에요. 네 자 앞으로는 이 화분이 안나옵니다. 5만원짜리 4만원에 가겠습니다. 258번이었습니다. 259번은 한 개 남았습니다. 자 가로가 17 높이가 32 5만원짜리 3만 5천원 갑니다. 얘는 무게감이 있어요. 어 이렇게 딱 세워놓고 뭐 50 만 가져가세요. 이거는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네 까게 제가 하나 그냥 한 개밖에 안 남아서 싸게 35,000원을 드리겠습니다. 259번이었습니다. 얘는 영상이 안 올라갔어요. 제가 무게가 있어가지고 한 번도 올린 적이 없고 매장에서 판매한 건데 마지막 한 개 남아서 제가 떨어뜨려고 싸게 올린 겁니다. 자 영신다육 오늘도 잘 보셨죠?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